오늘의 국어 놀이는 낱말 지도 완성하기 게임입니다. 낱말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고 국어책 205쪽에 3번처럼 낱말 지도를 만들기. 그럼 오늘의 수업 게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. 집중해 주세요. 게임은 팀별로 진행됩니다. 각 팀별로 카드 바구니가 세팅되어 있습니다. 팀별 카드 바구니에는 여러 낱말들이 적힌 카드 종이가 여러 장 들어가 있습니다. 돌아가면서 카드를 뽑아오고 카드를 뽑아온 사람이 그 낱말의 뜻을 찾아야 그렇게 여러 낱말을 뽑고 낱말의 뜻을 각각 찾은 뒤 낱말 지도를 완성해요. 교과서 205쪽 3번을 참고하시면 낱말 지도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럼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.